오늘은 100% 확률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여자들을 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전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법이니 다들 주의깊게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우고 중도 퇴거한다는 세입자가 해놓은 집 상태라는 글이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학 근처에서 임대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운 좋게 세입자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학교 근처라 보증금도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집을 대학원생 커플에게 임대를 놓게 되었죠. 알고 보니 대학원생도 아니었고 시간이 안 돼서 얼굴은 못 보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남 주고받았습니다. 집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지내자고 좋게 문자로 인사도 했었죠. 입주 후 얼마 안 되어서 여자분이 아침 6시 30분경 뭘 물어보겠다고 며칠 연속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쓰레기통 비닐 교체하는 건데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기에 가서 설명해준다고 하니 절대 오지 말라더군요. 그냥 예민한 여자구나 싶어서 넘기고 쓰레기 잘 버려달라 문자 넣으니 어느 순간부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차단하고 같이 산다는 남자와 필요할 때 연락을 했죠. 그러던 중 추석 전전날 퇴거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연휴가 끝나고 부동산에서 집 비번을 전달받고 상태 확인을 위해 방문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죠. 계약서에 반려동물 실내 흡연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불구하고 고양이 6마리를 키웠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고양이 배설물을 제때 치우지 않아 집 전체가 악취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집을 이렇게 해놓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냐는 말을 하니 욕설을 7시간 동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식당 침대 커튼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하나하나 정성들여 올봄에 사놓고 처음으로 들어온 세입자입니다. 전기요금도 미납된 금액이 42만원 넘네요 라고 말하며 한국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진을 공유하게 됩니다. 고양이를 집에서 두 마리 이상 키우는 여자는 정신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지금부터 보시길 바라죠. 더러운 집 꼬라지는 한국 여성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지만 이건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고양이가 긁어놓은 벽지부터 담배까지 그리고 이런이라도 개수작 부리려거든 니 댓가리 질질 끌고 사기칠라 한다고 경찰서에 데려간다. 어머 잔댓가리 굴릴라고 전화 안 받냐 경찰서 말고 경찰청 가서 고소장 날려야 하냐. 300에서 어떻게든 더 헤쳐먹으려 하는 좀도두가 남의 돈 등쳐먹으라고 너희 엄마에게 배웠냐. 세입자 돈 열심히 바가지 씌워서 대한민국 집주인이 욕 듣는 거다. 무식한 언니야 내가 이야기해줄게 라고 말하며 여성 집주인을 향해 욕을 쏟아내는 못 배워 처먹은 한국 여자의 이야기. 저 한국 여자는 돈도 없는 것 같아 좋은 마음에 집주인분은 보증금도 3개월에 나눠받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를 집에서 6마리 키우는 여자는 100% 확률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집주인 몰래 키우는 여자는 100% 확률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정하지 않는데 집주인이 고양이 키운 것 때문에 청소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 500배고 돌려준다네. 에어컨 고양이 냄새 난다고 에어컨 청소 17만원 벽지 천장까지 풀도배 90만원 방충망 멀쩡한데 고양이 핑계로 15만원 어쩌구저쩌구. 이런 걸 집주인 몰래 고양이 키워놓고 내기 싫다 말하는 게 한국 여자들입니다.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여자도 100% 정신병이지만 집주인 몰래 고양이 키우다 들켰다 한 달 안에 나가라는데 죽고 싶어. 라면서 집주인 몰래 고양이 키우는 여자는 정말 무조건 100% 확률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여자들입니다. 고양이 우는 거 어쩌지 집주인 허락 없이 키우는 거 들켜본 여시에 있어 집주인이 우리 동물 키우냐고 의심하고 있어 고양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가 봐. 라는 말을 하면서 고양이 몰래 키우는 한국 여자들. 본인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고양이를 키우거나 집주인 몰래 키우고 있는 한국 여자는 정말 100%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여자를 만날 때 그 점 유의해주세요. 오늘은 고양이 키우는 여자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맥주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고양이 쿠로미 담배 네일아트 한국 여자 레츠고 아 col 감사합니다.